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지막지한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나경훈이 살아남은 겁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합니다. 마지막까지 마음 졸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엄청난 건 동작을 주민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동작을의 유권자들에게 진짜 높은 여러분들 존경심을 보내고 싶습니다. 61%를 표를 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나경훈을 살리기 위해서 동작을에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61%가 떼거지로 몰려가고 여러분 나경훈한테 표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61% 아니네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걸 나중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원래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수정을 해 가지고 자, 이 보시게 되면 제이아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사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그 규칙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을 해보니까 나경훈이 61대 38로 승리한 겁니다. 그것을 14,00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53대 45로 승리한 것으로 축소한 겁니다. 나경훈이 압승했습니다. 61대 38. 어마어마한 승리인 겁니다. 61대 38로 승리를 한 겁니다. 이번에 조작 많이 했습니다. 나경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주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14,530표를 투입하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9.2%나 부풀린 겁니다. 9.2%나. 그런데 실패한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어렵게 당선된 겁니다. 특별하게 나경훈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는 비교적 전투력이 있는 더문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14,000표를 14,530표를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14,530표. 관내 사전투표 15,30표. 관내 사전투표 4,000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나오신 사전투표자 수 43,589표. 진짜 더하기 가짜. 발표 58,118표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선관위의 조작은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겁니다. 어떤 종류의 혁신도 없습니다. 이 선거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거의 10년간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주 부드럽게 한 겁니다. 그냥 4.15 총선 수준 정도로 서울 전부에 다 여러분들 조작값을 3장당 1장을 훔친 것 같습니다. 4.15 총선만 하더라도 주요 지역에서는 종로구 관악구 마포을 이런 데서는 조작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드러난 것은 그냥 쏙 편하게 서울 권역에서는 전부 다 사전투표소에서 3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조작을 해 온 겁니다. 1만 4,530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1만 530표 우편투표에 4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숫자의 조작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더라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선거 전문가지만 저보다 가방끈이 짧지 않습니까? 실무에는 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숫자를 만지게 되면 숫자가 여러분들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본인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정말 최인규 꼴이 나야 될 정도의 범죄를 한 겁니다. 국가를 통째로 허물어뜨리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상식적인 한국의 시민들 같으면 가슴이 떨려서 할 수 없는 짓을 무자비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웃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재앙을 하지 않으면 이 선거 부정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부터 허리멍텅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사들 때려잡는 것이 천조분의 1 정도만 선거 부정을 다뤘으면 아마 공자가 아니고 맹자 정도의 반절에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렇게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뭘 한 겁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동작을 해 27.73%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로 부풀렸습니까? 발표 사전투표율을 36.94%로 부풀린 겁니다. 얼마를 뻥튀게 한 겁니까? 9.22%를 뻥튀게 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9.22%가 14530표입니다. 14530표를 확보해 가지고 세 장당 진짜 세 장당 가짜 한 장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류삼룡 후보한테 표를 대준 겁니다. 류삼룡 후보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3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네요. 37%밖에 안 됐는데 사전투표율이 53%입니다. 동작을 해 여러분들 투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이 60%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 지역이나 같은 수도권에서 특정 후보에게 60% 정도의 몰표가 쏟아진 것은 제가 처음 본 겁니다. 동작을 해 투표자들이 당일 투표에 전부 나가 가지고 나경훈이 함께 이러면 몰표를 준 겁니다. 60%를 준 겁니다. 당일 투표에 60대 38이 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당일 투표에 60대 38이 됐는데 사전투표에서 62대 37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경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60% 사전투표에서 62%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이 진짜입니다. 진짜. 제야전문가 추정치를 찾아낸 겁니다. 왼쪽이 뭐죠? 선거관리비안회가 1453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죠? 조작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전부 어디에 올라 있습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들이 조작한 후보별 득표 수의 자료가 역대 선거가 모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범죄 증거물을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당당히 올려놨다는 걸 본인들이 모를 겁니다. 지금 정도인지 알겠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37% 사전투표를 받은 후보를 14530표를 쑤셔넣어 가지고 53% 받은 후보로 탈바꿈을 시킨 겁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빠져나가겠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동작을의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나경훈 황께 60% 표를 준 겁니다. 당일 투표도 60% 주고 사전투표도 62%를 준 겁니다. 엄청난 전폭적인 여러분들 뭐죠? 표를 던져준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동작을의 투표자들이 나경훈을 밀어준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살아남아야 당신이 그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정직한 선거라는 것이 이렇게 특정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후보의 이렇게 뭐죠? 나경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60%를 받았는데 사전투표가 46%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이렇게 조작된 수치를 발표한 겁니다. 류삼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38%를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53% 받았다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동작구월에 나경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60% 정도를 받는 그런 기엄을 통하면서 살아남은 겁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때문에 심 고맙습니다. 심 심판자님.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몇 개 사례만 이렇게 딱 보시니까 이제 흔하게 들어오죠. 이 사람들이 왜 cctv를 돌려놓 는지 왜 선거인 명부를 종이로 유지하지 않고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로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그런 걸 유지하는지 실제 사전투표자수로 알면 안 되거든요.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이걸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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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